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보시기 바랍니다. 남영희 씨 남영희 씨는 친명계 인사고 지난 2020년 4.15 총선에서도 몇백 표 차이로 무자비하게 조작을 했는데 불구하고 인천광역시 미추월을에서 아주 아슬아슬하게 여러분들 패배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 당시에 남영희 후보가 재검표를 신청해가지고 더불어민주당 수뇌부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루 이틀 후에 이제 더불어민주당 수뇌부에서 긴급 지시를 내렸겠죠. 남영희 씨가 그냥 재검표 안 하겠다 이렇게 꼬리를 내린 아주 유명한 지역입니다. 인천 미추월을 개표함이 3개 남았는데 어떻게 개표를 종료하냐 이런 해프닝이 일어났는데 개표함이 3개 남았는데라고 이러면서 처음에 주장한 사람은 남영희 측이었지만 그 경쟁자인 국민의힘의 윤상현 후보 측 참관인들도 7개 중에서 3개를 투표함을 안 깠다. 그런데 어떻게 개표를 중지시킬 수 있냐 까자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 논란이 됐던 그런 지역입니다. 이 내용을 박주현 변호사께서 남영희 후보의 개표함 3개가 남았는데도 개표가 종료된 미추홀구 선거관리위원회의의 위원장 선관위원장이 이번에 고발 카메라를 따라가지고 이런들 구속기소된 한 유튜버 분들 구속영장을 발부한 판사거든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선관위원장이 다 부장판사고 이렇기 때문에 사법적인 절차를 통해가지고 부정성을 밝힐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저보고 자꾸 고소고발 이야기하는 건 그거는 고소고발하는 것은 변호사들이 전문이니까 변호사들이 아시고 나는 송사에 가가지고 무슨 뭐 그런 거 자료족상하고 이런 것을 몇 번 해봤기 때문에 그런 건 내가 이렇게 너무 비생산적이기 때문에 이 일을 하면서 그 일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되는데 보시게 되면 패배한 야당 남영희 투표함 3개가 사라졌습니다. 선관이 정상적 개표라고 주장 관외의 사전투표함 7개 가운데 3개가 확인이 안 됐습니다. 재검표를 요구했죠. 표 이름 격차가 100맥표 차이니까 당연히 재검표를 요구하겠죠. 171표 차이가 났으니까 사전투표 조작 안 했으면 당연히 재검표 요구했을 겁니다. 위에 스치시가 내려갔겠죠. 그만해라 이렇게. 인천 개표 한때 지연 남영희 재검표 요구했다가 승복하다 이런 내용이 실렸거든요. 이제 보니까 남영희 후보 측이 일부 투표함에 재확인을 요구하며 최종 개표가 지연됐는데 남영희 후보 측 관계자는 사전 관외 투표함 7개가 있었지만 참관인들은 그중 4개만 개표하는 모습을 확인했다. 윤상연 후보 측에서도 3개 투표함은 개표하는 모습을 보지 못했다고 해서 다시 한 번 개표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니까 어떻든 간에 3개를 까지 않는 상태로 개표를 중단시킨 겁니다. 그런데 뭐 석연치 않게 남영희 후보가 선거 결과에 승복한 것으로 이렇게 결론이 난 거죠. 이게 이제 윤상연의 또 석회 남영희 재검표 요구했다가 승복 171표 차이 0.89%포인트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어마어마하게 억울한 거죠. 여러분 지금부터 제야 전문가가 분석한 남영희 후보와 윤상연 후보의 대결 이걸 여러분들 소상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걸 보시게 되면 대한민국 공직선거에서 사전투표가 어떻게 조작되고 있는지를 대단히 과학적으로 정확하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 자료는 제야 h님이 작성한 2024년 총선의 전수분석 자료 중에서 미추홀만 여러분들 떼 놓은 겁니다. 미추홀구 이 보시게 되면 이게 인천의 미추홀구인데 제가 이거 보시기에 이 차이값 사전 관내 사전투표 득표일 빼기 당일 투표 득표일입니다. 여러분 이 조작을 하게 되면 여기에 후보가 두 사람만 나왔습니다. 두 사람만 두 사람만 나왔기 때문에 조작을 하게 되면 표를 위조 사전투표지를 만들어 가지고 남영희 후보와 함께만 집어넣는데 선거가 끝난 다음에 선관위 발표 데이터는 절반은 국민의힘 후보와 함께 숨쳐 가지고 그만큼을 더한 것으로 나타난 겁니다. 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대단하죠. 이 데이터 분석이란 것이 이렇게 정확합니다. 후보가 두 사람이 나왔기 때문에 플러스 값하고 마이너스 값이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인천 동구월 미추홀 숭이 1동 3동 더불어민주당 남영희 후보 차이값 플러스 6.4%포인트 국민의힘 윤상현 후보 차이값 마이너스 6.4%포인트 착하게 일치하는 거죠. 이게 조작 정거인 겁니다. 인천 숭이 2동 남영희 후보 차이값 플러스 5.3%포인트 윤상현 후보 차이값 마이너스 5.3%포인트 플러스 마이너스 착하게 일치하는 겁니다. 숭이 4동 남영희 후보 플러스 5.9%포인트 윤상현 후보 마이너스 5.9%포인트 그냥 이것만 보면 이 사람들이 조작을 했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게 되면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남영희 후보의 이 표들 이 표게 이게 사전 이게 여러분들 이게 아마 사전투표 득표 쓸 겁니다. 자 그럼 이걸 또 한 번 보시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서 이게 조작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걸 이제 이 자료를 제공하신 분은 제야 H님입니다. 그럼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 자료를 다 다운로드를 받아 가지고 제야 전문가가 분석한 내용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최종 결과입니다. 4월 10일 총선 인천 미추호을 선거관리위원회가 남영희 후보에게 위조 사전투표지 11,159표를 투입했고 이 표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실제 사전투표일보다도 발표 사전투표를 6.02%포인트 부풀렸고 그래서 원래 윤상윤 후보는 12,186표 차이로 승리했는데 11,159표에 위조 투표지가 투입되면서 윤상윤 후보가 1025표 가만히 있어보시죠. 이게 좀 문제네요. 11,000 가만히 계시 보시죠. 1025표 차이로 그러니까 윤상윤 후보가 원래 사전투표 득표수 조작이 없었으면 12,000표 차이로 승리했을 건데 그 이제 득표수를 11,159표를 더불음주당의 남영희 후보와 함께 더해줘 가지고 격차가 1025표 차이로 줄어든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11,159표를 투입한 겁니다. 그리고 사전투표장에 직접 오신 분들은 4만 4,974명 두 개를 합쳐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 사전투표자 수를 5만 6,133표 이게 여러분들 발표된 것이 이게 최종 결과입니다. 이 위에 있는 거 그러니까 5만 6,133명의 사전투표자 수가 인천 미추홀에 있었다. 그중에 4분의 3은 진짜고 그중에 5분의 4는 진짜고 5분의 1이 같지 않은 겁니다. 5분의 1을 위조투표지를 만들어서 집어넣어준 겁니다. 어떻게 집어넣냐 사전투표장에 4사람이 올 때마다 1명, 2명, 3명, 4명, 5명 채 가짜 위조투표지를 만들어서 여러분들 남영희 후보와 함께 더해주는 방식으로 조작을 한 겁니다. 이 숫자 조작을 하게 되면 이렇게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숫자를 조작하게 되면. 그래 숫자 조작이 치명적인 겁니다. 숫자를 조작한다는 것은 규칙을 사용해서 표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다 까발려진 겁니다. 세상에. 여러분들 위가 선관위 발표입니다. 선관위는 남영희 5만 7천 표 윤상현 5만 8천 표 윤상현이 1025표 차이로 이겼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4장당 1장의 가짜 투표지를 투입한 그 규칙을 찾아낸 다음에 역으로 그 규칙을 이용해 가지고 조작되지 않는 상태를 다 복구해보니까 남영희가 4만 6천 표, 윤상현이 5만 8천 표를 받은 겁니다. 윤상현 후보가 조작되기 이전에 1만 2,186표 차이로 승리한 겁니다. 그럼 여기에 159표하고 161표는 약간의 오차가 여러분들 계산한 과정에 있었습니다. 1만 1,159표를 투입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1만 1,159표를 투입하기 위해 가지고 실제 사전투표율이 24.34%인데 그거를 6.02% 올려 가지고 국민들에게 가짜 사전투표율 30.36%를 발표한 겁니다. 그래 표를 남영희 후보가 조작되기 이전에는 사전투표율이 42%인데 그걸 1만 1,159표를 넣어 가지고 53%로 만들어준 겁니다. 53%로. 그러니까 당일 투표에서는 윤상현 후보가 54대 45로 이겼는데 사전투표에서는 남영희 후보가 53대 45로 이긴 것으로 선거관리위원회가 만들어준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윤상현 후보가 좀 운이 좋았습니다. 당일 투표에서 54% 정도를 받으면 당일 투표에서 압승한 것을 뜻하는데 그래도 사전투표 조작은 많이 떨어집니다. 영등포울에 김민숙과 이런 박용찬 후보는 박용찬 후보가 55% 받았지 않습니까 당일 투표에서. 그런데 사전투표 조작해서 낙선시켰거든요. 여기에서 이제 4장당 1장을 훔치지 않고 서울에 적용됐던 것처럼 사전투표장에 3사람이 올 때마다 1장씩을 집어넣었으면 그러면 여러분들 당선됐을 겁니다. 당선됐을 건데 여기에 이제 좀 실수를 한 거죠. 좀 본인은 억울할 겁니다. 이왕 여러분들 11159표 정도 조작할 때 한 14000표 정도 조작했으면 이기거든요. 13000표만 조작하더라도 이겼을 겁니다. 그게 참 땅을 치고 통곡할 일인 거죠. 11159표라는 것은 서울에 대개 만표에서 15000표 정도를 집어넣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4장당 1장을 조작하지 않고 사전투표장에 3사람이 올 때마다 1표를 집어넣었으면 그러면 무난하게 남영희 후보가 당선이 됐을 건데 어쩌면 안 됐어요. 그냥 이왕 조작하는 거 좀 화끈하게 조작하던 거 안 하고 이 보시게 되면 조작을 해놓으니까 왼쪽에 차익값 그래프 사전빼기 당일이 뚱뚱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조작을 하게 되면 이런 모양이 나오거든요. 항상 더블장은 플러스 항상 윤상현은 국민의힘은 마이너스입니다. 이게 조작 정도가 낮기 때문에 서울은 13% 15%포인트 12%포인트 이렇게 되는데 조작 정도가 낮지 않습니까 플러스 10%포인트 남령희 후보 플러스 5%포인트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좀 실수를 한 거예요. 인천광역시는 거의 대부분이 4장당 1장을 조작을 했습니다. 어제 대전광역시는 전부 7개 선거구에서 3장당 1장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전광역시 정도 했으면 압승을 했을 거거든요. 윤상현 후보를 낙선시킬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조작하는 과정에서 왜 인천광역시에 4장당 1장 5분의 1만 가짜표를 만들었는지 납득이 안 가요. 윤상현 후보는 아주 관운이 있는 거죠. 2020년 4.15 총선에서 또 몇백 표 차이로 이겼고 무자비한 조작을 했는데 그다음에 2024년 또 4월 10일 총선 에서도 보시게 되면 54%를 받았거든요. 54% 당일 투표에서 54대 45로 이긴 겁니다. 박용찬 후보가 여러분들 54% 당일 투표를 얻었는데도 영등포에서 패배했고 중구 성동구 갑에서 오신환 후보가 53%의 당일 투표 득표를 얻었는데도 실패를 했거든요. 살아남은 나경훈 후보는 60% 당일 투표 득표율이 배현진 후보는 63%까지 받았거든요. 대구 경북은 대부분 60% 됩니다. 그러면 안정권이죠. 사전투표를 조작하더라도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가 된 거죠. 그러니까 사전투표에서 54대 45로 윤상현 후보가 승리를 했는데 당일 투표에서는 표를 11159표를 집어넣어 가지고 선거관리위원회가 남영희가 53% 그다음에 윤상현이 45%를 받도록 그렇게 조작을 한 겁니다. 조금만 더 조작했으면 이겼거든. 남영희 후반께 내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다음에는 특별히 선거를 조작하는 사람들한테 좀 와이룰을 써 가지고 자기 지역만 좀 특별하게 좀 많이 조작해달라고 그렇게 부탁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역대 선거를 보게 되면 세 장당 한 장 정도 조작하게 되면 남영희 후보가 건배지를 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나이가 아직 많이 안 들었으니까 좀 힘들더라도 4년 동안 꾹 참았다가 다음에는 민주당 수뇌부에 특별히 부탁하고 그다음에 또 필요하면 선관이나 선관위에 관련된 양정철 씨한테 물어보면 누가 조작하는지 알 겁니다. 그 사람들한테 좀 뇌물 좀 써 가지고 또 몇 천만 원 집어주면 넣을 거 아닙니까 조작값 그냥 넣으면 다 돌아가거든요. 자기 지역에는 그냥 조작값 3 정도 4 정도 넣어달라고 세 장당 한 장 더 좀 확실하게 다음번 선거에서는 23대 총선에서 이겨야겠다. 그렇게 하면 강서구청장 보고를 쓴 것처럼 두 장당 한 장 사전투표의 여러분들 3분의 1 정도가 조작을 하면 그럼 100% 당선 되거든요. 그러니까 다음에 혹시 이제 그런 도움이 필요하면 저한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방법을 잘 가르쳐 줄 테니까 저 이야기를 잘 숙지해 가지고 이해한 다음에 양정철 씨나 이근영 씨나 이런 사람 찾아가 가지고 제발 이번에 조작하는 사람들한테 내가 와이로를 확실히 하면 합니까 몇 천만 원 줄 테니까 이번에 조작값 그냥 뭡니까 인천광역시에 조작값 집어넣는 거에 비해서 한 10%나 20% 더 넣어달라고 그렇게 부탁하면 되거든요. 그리고 제야 전문가가 그러면 시뮬레이션까지 다 해 줄 테니까 내가 그거는 그냥 공짜로 해 드릴게요. 남영희 후보가 지금 찾아와 가지고 그럼 공 박사님 이번에 세 장당 한 장을 집어넣으면 내가 몇 표 차이로 이기겠습니까 두 장당 한 장을 집어넣으면 몇 표 차이로 이기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시뮬레이션 다 해 가지고 두 장당 한 장을 집어넣으면 만 7천 표 차이로 이기고 세 장당 한 장을 집어넣으면 만 5천 표 차이로 이기니까 이번에 화끈하게 두 장당 한 장 집어넣어 달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다 컨설팅을 해 주고 미리 다 알 수가 있습니다. 미리. 그러니까 이야기하면 왜 미리 다 아느냐 이게 프로그램을 사용하기 때문에 프로그램 양성 규칙이지 않습니까 규칙을 사용하기 때문에 다 이른될 예상이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4월 10일 총선에 다 예상했지 않습니까 내가 이야기하다 보니까 나도 웃음네요. 여기 보시게 되면 이 사람들이 사전투표율이 실제로는 인천 미추홀러리에서는 선거인 수의 24.34%만 게 이른될 사전투표율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거를 30.36%로 부풀린 거죠. 발표 사전투표율을 사전투표율을 6.02% 올린 겁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표를 집어넣어 놓으니까 여기 보시게 되면 조작하기 이전에는 당일투표지 100장당 남영희 후보는 사전투표지를 69장 받았는데 조작하고 난 다음에 당일투표지 100장당 1.09니까 사전투표지가 109장이 나온 거지 않습니까 표를 쑤셔 넣어줬으니까.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들 이해하려고 노력 안 하는 사람도 또 세상에 많지 않습니까 지적으로 너무나 게을러 가지고. 공 박사님 어떻게 그걸 다 알 수가 있습니까 당신이 봤습니까 이렇게 이야기 하는데 가방끈이 너무 짧은 사람들이 그렇게 외치면 뭡니까 내가 뭐라고 답할 게 없는 거죠. 그런데 이게 다 숫자를 조작하게 되면 이렇게 다 나오는 겁니다. 숫자를 조작하게 되면 그러니까 이번에 남영희 후보가 재금표를 잘 접었습니다. 어차피 조작한 거고 재금표 제대로 깠으면 12000표 차이가 났을 테니까 물론 법원에서 투표함을 가져오라 이렇게 하면 또 날 세워가지고 여러분들 지역선관위에서 다 표를 갈아치워 가지고 맞췄겠죠. 맞췄겠지만 그냥 지금 당장 여러분들 선관위에 보관하고 있는 투표함 까면 12186표 차이로 승리하는 거 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이게 김현숙 님께서 공 박사님 다음번에는 조작해서 국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불가능하죠. 왜 그런 거 아니까 조작은 내가 안 하는 거니까 조작을 하는 사람들 따로 있으니까 자 조작이라고 방송할 수 있는 자유. 뭐 이게 증거가 다 나왔으니까 조작이라고 발언하지 않습니까 이런 발언을 4년 동안 해와도 말을 못하잖아요. 왜 규칙을 사용해서 숫자를 만들었기 때문에 규칙을 사용해서 숫자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야기를 못하는 거죠.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편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이래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